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 여기 은사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서부터 천지인을 그룹받아 왔습니다.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랑을 하는 그룹을 얻어서 배워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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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The biggest fortune is to gain know who our God is God. Thanks for the important thing, to know our Father, our Lord, God. 이제 여러분은 꿈을 가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인류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Number one, the biggest dream for the world.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family를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You should dream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your friends.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됩니다. You should just think it is not good. 꿈을 꾸십시오. You should write down what you want to be.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There is small paper in your gift. Please write down your dream and put the paper in the cute egg. We could get egg. Dream egg. Dream egg. 꿈을 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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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기를 세 번 이것을 가지고 꿈을 기원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모두 이것을 끝에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끝에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끝에 보려고 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